다른 상처를 가진 두 가족이 전하는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 영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의 배우 최희서씨 김예은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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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디제이 요청이고요. 지금 보는 라디오 중이거든요. 먼저 한 분씩 카메라 이쪽 보시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희서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예은입니다. 저는 라디오 경험 그리고 시네타운도 처음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서씨는 지난번 시네타운에 나와서 하선씨한테 결혼한다고 얘기했던 게 벌써 2년 전이네요. 네. 어떻게 알콩달콩 하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딱 결혼 이틀 전인가 그랬던 굉장히 저에겐 심리적으로 복잡한 시기죠. 복잡하기도. 저도 결혼했거든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만 심리적으로 복잡하면서도 설레면서도 또 영화 개봉도 앞두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렇죠. 이제 결혼 선배이신 하선씨를 만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방송 밖에서도 조금 나누고 그러고 나와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있는데 이렇게 오늘은 남편분인 류수영 선배님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내가 저기 동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그때 반가웠다고. 오늘 본인이 꼭 직접 진행하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꼭 전해드려야 했었어요. 저도요. 다음에 꼭 봬요. 그러니까 다음에 꼭 또 한 번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문자가 엄청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고릴라를 켜놨는데요. 지금 뭐 다시 고침을 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갑니다. 9218님. 희서 씨, 예은 씨. 엄청난 존재감의 씬스틸러 배우들이 오셨군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 사실은 뭐 주연을 계속 하고 계시고 주연을 하고 계시고 근데 주연인데 씬스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조연들은 뭐 먹고 살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영태님이 두 분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분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0298님. 희서 씨, 예은 씨. 두 미녀가 오셨나요? 선배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읽어드려야. 녹아내리십니다. 0298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갑자기 끼 좀 부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7878님. 희서님, 맞아요.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방영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편 봤어요, 저도. 기분이 어떠세요? 좀 설레고요. 저는 이제 공중파라고 하죠. 네, 공중파. 그리고 SBS 드라마가 처음이어서 그런 면에서도 좀 설레고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촬영은 이제 8월, 9월 초에 다 마무리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지금도 저기 부스 오기 전까지도 단체방에서 문자를 할 정도로 배우들끼리 친해서. 지금 촬영은 끝났는데 자주 보고 또 자주 문자를 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우들의 합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그 말씀들이 궁금하네요. 연기 호흡 어땠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호흡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역할인지 살짝만 알려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저희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패션 회사에 관한 드라마이고요. 패션 업계를 이제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큰 패션 회사의 이제 디자인팀의 이사라인 황치숙이라는 이름의 이사이고요. 사실 이사이지만 일은 잘 안 하는 알고 보니 오너의 딸인 낙하산이었던 그런 조금 재미있는 캐릭터고요. 이제 송혜교 배우님이 연기하신 하영은이라는 역할이 팀장인데 그분이 이제 뭐 브레인이자 능력자 그런 팀장을 아래에 두고 혼자서 이제 뭐 놀러 다니고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연애는 잘 안 되고 이런 좀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드라마가 좀 이해가 되네요. 너무 모르고 보는 것보다 살짝 알고 봐야 더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첫 방송이라고요? 네. 몇 시죠? 또 홍보해야죠? 저희 금토 드라마고요. 10시부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황금 타임. 방송국. 바로 여기 SBS입니다. 저는 SBS 드라마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SBS가 좀 익숙해요. 좋아요. 재미있게 찍으셨겠지만. 1294님이 얼마 전에 영화 한 거를 봤는데 예은 씨 나오는 장면들 다시 봐도 가슴을 울립니다. 연기하기 힘들어 보여서 정말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한 거에서 권해라 열사 역할을 만드셨죠? 네. 영화를 위해서 실제로 금식하셨다고. 금식을 하긴 했는데 또 막 엄청나게 감량을 하지 못해서 좀 부끄럽네요. 더 이상 감량하면 큰일 나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뵈니까 얼굴이 정말 작으신데 바스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 촬영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연기한 고아성 씨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셨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촬영하면서 고아성이라는 배우를 처음 알았는데 그때 사실 실존 인물이고 너무 역사적으로 위대하신 열사님이시니까 어떻게 연기를 할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고아성 배우가 하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정말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더 많이 이입도 되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서 끝나고 계속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이 정도였다니 정말 존경스럽다. 맞아요. 저도 봤는데 고아성 씨도 그렇고 우리 예은 씨도 그렇고 여자 배우들의 어떤 정말 영혼을 끌어모은 듯한 그런 열기랑 눈빛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빨리 봐야겠어요. 저도 예고팬 보고 봐야지 말이잖아요. 아이가 10시 반에 잠들면 저도 그때쯤 대충 잠들어서 캔맥주를 따놓고 잠드는 적도 있어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려고 그래서 저도 꼭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985님. 연기파 두 분이 같은 영화에 나온 진단이 이건 안 봐도 명상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스크리너라고 작은 화면으로 봤는데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졌고. 그리고 제일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목이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인데. 또 영어 제목은 디 에이션 앤젤 이더라고요. 네. 물론 이거 스포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천사. 오늘 첫 곡도 앤젤스 하드 파인드였거든요. 천사에 대한 얘기가 주는 아니지만 그게 주는 울림이 꽤 컸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한 시간이 부족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8일 목요일날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예은 씨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본 형제가 나와요. 치우 씨와 토르라는 형제가 나오고 그 두 형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강릉행을 결심하고 그리고 한국 가족들에는 솔, 정우, 봄이라는 세 남매가 나오는데 이들은 또 너무 고단한 삶에 지쳐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모님의 성묘를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 어떤 접점도 없던 가족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아주 따스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영화는 로드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강릉행 열차에서 만난 두 한국과 일본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이고 그 여행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어떤 가족의 형태가 큰 가족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가족 드라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좀 재밌었던 게 저희가 실제로 강릉에서 올로케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배우분들께서 이제 이 영화를 찍으러 이 여행을 하는 영화를 찍으러 여행을 오시듯이 한국에 오셔서 에어비앤비에 모으시며 굉장히 정말 그분들께는 큰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셨던 그런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했고 또 아까 천사 이야기를 잠깐 DJ님께서 해주셨지만 저 영화에서 이렇게 천사를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은 저희 영화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반전이기도 하고 해서 꼭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극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꼭 극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질문이 많은데 더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나누어 듣도록 하고요. 여기서 최희서 씨의 추천곡 듣고 올게요. 어떤 곡이죠? 아델의 신곡이죠. Easy On Me라는 곡이고요. 지금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 전 원래 아델이라는 가수의 팬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앨범을 내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자전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Easy On Me는 나를 좀 너그럽게 봐줘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듣다 보면 나 너무 힘들게 잘 살아왔는데 나를 좀 잘 봐줘. 나한테 Easy 그러니까 좀 쉽게 상냥하게 대해줘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굉장히 울림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듣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루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아델의 Easy On Me 듣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다윗이 사랑하는 배우 유준상이 사랑하는 배우 김태훈이 사랑하는 배우 박혜미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씨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씨네타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예은이 사랑하고 배우 최이서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씨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류수 형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벌써 얼마 안 나오네요. 이서영 씨가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예고편 보고 개봉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형부가 일본 사람이라 온 가족이 개봉 날 보러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영화와 딱 어울리는 관람객이시네요.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일본과의 얘기고. 몇 해 전에 또 다른 국가적인 경제적인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사실 무지향적인 미움이 자리 잡은 지가 좀 됐어요.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다 이유가 있고 국민적인 정서에서 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데 영화에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는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형부랑 같이 가서 보시면 되게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영화에서 두 분이 맡은 역할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형 씨부터. 저는 영화에서 봄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희서 언니, 솔과 정우의 막내 동생이고 공시생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든 합격해서 이 집을 탈출하고 싶다. 뭐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캐릭터고. 감독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봄이라는 캐릭터가 그 범이라는 그 폭탄 같은. 밤. 네. 밤. Find the hole. 밤.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캐릭터에서 가장 적합한 설명이 아닐까. 그러네. 저희는 이제 한국 가족은 남매예요. 그래서 오빠 김민재 배우님이 연기하신 정우라는 오빠가 있고 둘째가 제가 연기한 솔이라는 캐릭터고 이제 막내가 예은 씨가 연기한 봄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제 둘째인 솔이 이 가정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원래 솔은 아이돌이었고 아이돌이었지만 지금은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아마도 이제 그룹이 해체를 해서 홀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했지만 지금은 간간이 있는 행사의 무대나 그런 곳에 전전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솔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이제는 희망을 갖고 살지 않고자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이제 가수가 되고자 했던 꿈이 어떻게 보면 좀 실패로 실패가 되었고 이 이후에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좀 방황을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럴 때 이제 치오시라는 이케마츠 소스케라는 일본 남자 배우가 연기한 역할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더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치오시 배우한테 반했어요. 저 그 대사에서 반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김치, 그다음 닭갈비, 또 치즈 닭갈비. 맞아요. 아 맞다. 정확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사를 다 기억해 주시죠?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감동이다. 마지막에 천사, 천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 스포가 나와도 이해하십시오. 천사를 표현할 때 손 모양 보이시나요? 보이는 라디오로. 저 씬을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다라는 되게 귀엽고 귀여운데 되게 진심어리게 잘 연기하는 배우라는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케마트 소스케 배우는요. 90년생인데요. 되게 젊은 배우네요. 그런데 연기 경력이 25년이에요. 연기 경력은 저보다 1년이 선배시네요. 라스트 사무라이로.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헐리우드 영화로 데뷔를 했고. 그 이외에 무대에서도 라이온킹의 심바 역할을 했고.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주연도 했고 조연도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일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자주 보셨을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고. 그 유명세만큼 어떤 이런 연기를 향한 태도나 진심이 어마어마한 친구여서 저희도 같이 연기하면서 정말 반했어요. 진짜. 영화를 봐도 느껴져요. 사실 되게 어마어마한 배우들이거든요. 뭐 그래요. 저희 배우들이 봤을 땐 제가 배우로서 봐도 다 너무 자기 분야에 확실하신 배우들이 나와서. 사실 작은 영화예요. 힘 있는 영화지만. 작은 영화를 꽉 채우고 계신 걸 보고 되게 반했는데. 2985님이 그런 질문을 주셨네요. 오다기리 조와 어느 가족에 나왔던 이케마츠 소스케가 출연하시는군요. 와 배우들 조합이 대박이에요. 저 꼭 보러 갈게요. 그래요. 한국 배우들을 빼놓고도 일본 배우들도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희서 씨도 배우들 캐스팅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이 한국의 강릉에 와서 에어비앤비에 먹으면서 이 영화를 찍겠다고 한다고?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저는 오다기리 조는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고요. 이케마츠 소스케군은 제 20대 정도 됐을 때부터 일본 영화의 주 배역으로 항상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배우여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시유야 감독의 어떻게 보면 뮤즈 정도로 되는 지금 7번째로 같이 작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합이라면 제가 좀 껴도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 여기에 폐해가 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죠.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들이 기차에서 만나고 그리고 친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든 생각은 구성원끼리 어떻게 저렇게 친해졌을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퇴근 후에 사실 영화 속에서 맥주를 엄청나게 드잖아요. 저도 영화 보다가 한 캔 먹었어요. 얼굴 보아서 요즘 참고 있다가 올 참고 저녁은 굶었는데 맥주는 먹었는데요. 퇴근 후에 배우들끼리 맥주를 참 마시면서 실제로 대화도 많이 나누셨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희서 언니도 알겠지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연기적으로나 아니면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언니랑도 하지만 저는 당시에 회사가 없어서 혼자 다녔었는데 그때 같이 퇴근길에 정말 용기를 내서 한 질문을 생각해서 딱 여쭤보면 그 두 분께서 어떤 인생의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 저는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마음이 열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그때 기억나는 어떤 한마디의 조언 같은 거 있나요? 일단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오다기리상께 여쭤봤을 때는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저는 재능도 없는 것 같고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닌 것 같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만두고 싶고 매일 내 재능을 의심하고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누구나 겪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고 그런 생각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나만 긴장하는 게 아니었어. 다 긴장하고 있어. 기억나는 말씀 혹시 있으세요? 저는 너무나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 현장 자체에서 느껴지는 배우들의 집중력에 되게 감동했었어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세 남매가 성묘를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묘를 가고 일본 친구들은 사실 한국의 이런 성묘 문화가 처음이다 보니 뒤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씬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씬을 진짜 산속에 있는 성묘에서 찍었고 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아래에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대사가 없거든요. 일본 배우분들은 그 씬에서. 그런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예은 씨의 바스트를 찍을 때는 뒤에 걸리지도 않는데 앉아있지도 않고 그 자리에 정말 우뚝 서서 3시간을 그렇게 계신 거예요. 너무 근사하네요. 의자에 잠깐 앉으라고 해도 앉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소위 얘기하는 감정신일 수 있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배우들께서도 이게 좀 숭고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할 때 단 한 번도 앉지 않고 핸드폰은 당연히 안 보고 정말 저는 솔직히 잡담도 안 하고 계속 서서 저희의 뒷모습을 지켜봐 주시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할 수 있는 집중력과 그런 태도와 진심 이런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런데 이 씬뿐만 아니라 모든 씬에서 그랬어요. 화장실 가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버스 촬영장에서도 잠깐 내릴 법 하잖아요. 카메라 세팅을 바꾸면. 그런데 오다기리 조상이랑 다들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시시라고 해도. 그리고 저희가 촬영장에 모니터가 없었거든요. 감독님께서. 이게 또 감독님 얘기로 넘어가는데. 옛날 필름 세대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저는 솔직히 필름으로 찍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있어요. 모니터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연극하는 기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연기를 모니터가 아니라 카메라 옆에서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렌즈가 가까울 때는 거의 코앞에서 제 연기를 보시잖아요. 이런 경험이 너무 영화를 찍으면서는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긴장도 더 됐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냥 생으로 저의 연기를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좀 해방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니터를 보고 확인하면서 가끔 제 연기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 했지. 그렇죠. 모니터하고 괜히 다시 찍는 경우도 생기죠. 저는 그게 제 연기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걸 이번 촬영에서 알게 됐어요. 확인을 안 하니까 일단은 그 시간에 집중하는 집중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 씬에 어떤 이런 자괴감 없이. 좀 자유로워진다 할까? 그런 좀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일본 배우분들은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의미 있고 참 재미있는 촬영장이었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런 촬영장도 있고 그런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촬영장에서는 시간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본인 씬 찍고 빠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렇게 다 모여서 실제 이야기를 만들어간.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따뜻했구나.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촬영은 강릉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저희 강릉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찍었는데 그 회차는 많지 않았고요. 거의 강릉에서 다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맛있는 거라도 좀 많이 드셨나요? 강릉. 많이 먹었죠. 먹기만 했나요? 마셨죠? 너무 부러웠어요. 저 되게 재밌는. 나도 저기 잠깐이라도 출연했으면 저 기원을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9949님이 해주셨는데요. 예고편 보니까 우리나라 배우들 한국말 일본 배우들은 일본어로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니지만 한일관에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장편 영화 잠깐 빼고. 어떠셨어요? 진짜 그 눈빛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다고 느꼈어요. 감독님이 디렉션은 물론 희선이야 일본어를 잘하시지만 저는 전혀 하지 못하는데 정말 그 뉘앙스나 이런 걸로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빛으로 다 분위기로 다. 그게 너무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언어를 매지하는 소통. 희선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제가 이 영화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관객분들께서 그럼 일본어로 오다기리조랑 연기를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이 역할이 일본어를 못하는 역할이라 한국어와 짧은 영어로만 하거든요. 그리고 오다기리조가 한국말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작품 안에서. 발음이 꽤 좋으시더라고요. 발음이 좋으세요. 갑자기 또 깨알 홍보를 했는데 저는 저희 장면 중에 당신의 눈을 보고 싶어요라는 대사가 있어요. 개마트 소스케가 연기했던 역할이 제가 연기했던 소리라는 캐릭터에게 당신의 눈을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 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당신의 생각을 눈으로 읽고 싶어요라는 뜻으로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사실은 그런 말, 그런 영화적인 대사가 영화에 사라진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런 대사를 들으니까 시를 듣는 것처럼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나요. 어떡하죠? 벌써 아쉽게도 마칠 시간입니다. 질문은 지금 한 두 페이지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라. 아쉽네요. 영화는 10월 28일 목요일 개봉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극장에 가서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영화 작품에서 또 만나 뵙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의 배우 최이서 씨, 김예은 씨였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최이서 씨가 부른 영화 OST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많이 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또 봬요. 아무 말도 필요 없지 느낄 수 있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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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